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캠타시아 스튜디오 시리즈 중에서 이 애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영상에다가 어떤 주석처럼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그래픽 형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상 위에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설명들을 중간중간에다가 붙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캡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캡션은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 영상 아래, 아랫바로 이렇게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요건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플로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넣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IT 보안 쪽에서 강의를 했던 요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영상인 것이고요. 여기를 이제 올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겠죠. 전번에는 뭐 이렇게 자르고 동영상 자르고 주석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애니테이션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중간중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소리를 조금 하면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넣고 싶어요. 적당한 곳에 있으면은 만약 여기 있다가 URL 주소죠. 이분은 URL 주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화살표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줄여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 좀 헷갈립니다. 요쪽에 이 이누테이션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그 문자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이런 것들로 그래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바꿀 때는 항상 요거 위에 있는 요것들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헷갈리면은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요거 아래는 글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모양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글씨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문에 좀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 접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선택하고 난 뒤에 요쪽에서 이제 모양 빨간색이나 뭐 필드 아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도 이렇게 바뀌겠죠. 저희들은 이제 화살표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받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도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진행할 때는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드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바꾸고 싶은 거는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시는 것이 좋겠죠. 줄이시고 난 뒤에 텍스트를 수정하면은 좀 헷갈려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한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하면은 요렇게 URL 접속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런 형태가 아니고 뭐 요런 형태로 집어넣으셔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요런 형태도 있겠죠. 요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URL 접속이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요거를 요거를 한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확대 기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칸을 쳐지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애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살표 같은 기능들이 있죠.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형태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 요거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노테이션 중에서 요거 기능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영역들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처리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이제 전체 영역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전체 영역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블루 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강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이제 좀 보일듯 말듯하게 하는 것들은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딱 보이지 않죠. URL주 보이지 않죠. 근데 너무나 많이 올리면은 뭔가 다 깨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한 50 정도? 50 정도만 놓을까요? 30 정도만 놓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0 정도 놓으시면은 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의 얼굴 같은 경우는 또 가려야겠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거꾸로죠. 내가 요것만 보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가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버트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도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이런 그 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보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보이게 하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적용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URL주수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 숨기고 싶을 때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뭔가 키값 특히 API 키값들을 많이 이제 IT 기술 쪽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 싶다거나 그래서 뒤에 배경들을 이거는 조정을 하죠. 근데 뭔가 더 자연스럽죠. 제가 인버트를 하는 것보다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URL주수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형광색이에요. 형광색. 그렇죠. 이렇게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 이 형광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색깔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화면이 좀 왼쪽으로 좀 나왔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색깔 하나가 나와요. 색깔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거는 마스크 처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플렉스럴인데 저희는 마스크 처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요것도 이제 가리고 싶을 때 좀 가리는데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마스크 하듯이 글씨가 이렇게 깨지게 현장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눌리면요. 얘가 직접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모양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모양을 저희가 이제 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만들어가지고 확인하면 좋은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하면은 중요하죠. 이런 액션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키보드 기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기 같은 걸 설명하잖아요. 중간에 내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슈퍼툴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기 설명하는 거죠. 이런 단축기를 여러분들이 보통 IT 기술을 영상을 찍을 때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축키로 사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안내를 하거든요.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패스트를 하십시오 라고 해주고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 건데 이런 단축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썼다. 그럼 영상에다가 말보다는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막이나 그런 걸로요. 그랬을 때 자막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이외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주석처럼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키값들을 수정해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A 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뒤에 중간에 생기겠죠. 네 생기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좋죠. 저는 요 기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과 함께 자막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런 모양만 좀 다를 뿐이에요. 기능들은 똑같고요. 이렇게 모양만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 처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영상의 어떤 효과들을 주근다거나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